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불변의 세계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자, 이거는 뭐죠? v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1이다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우리가 이 불변함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값의 이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값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이름이 쉬워요 그리고 그 값은 좀 어렵고 까다로운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 이름을 어떻게 불변하게 할 것인가 라는 것부터 살펴봅시다 자, 저는 적당한 디렉토리에다가 const var 이라고 하는 파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javascript 파일이고요 javascript 파일에다가 이름과 관련한 불변함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예제를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키워드는 var 입니다 그리고 v는 1이라고 하면 우리는 v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이 v라고 하는 이것은 1이라는 값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전산을 공부할 때는 극단적인 사고를 하셔야 돼요 전산은 작은 양을 다루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짜고 있는 코드가 1억 줄이다 그리고 우리의 프로젝트에 1만 명이 참여한다 이 프로젝트가 20년 동안 지속됐다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가 오픈소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라고 하는 이 극한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console.log를 통해서 v의 값이 얼마인지를 출력하고 싶은데 이렇게 1억... 자, 1억 줄이 중간에 끼어 있고 여기에 누군가가 이미 v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선언된지를 모르고 v는 예를 들어서 2라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겠죠? 자, 이 v라는 변수를 선언한 사람은 저게 1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고 그 값을 함부로 건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런 문제는 대체로 에러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에러가 발생한다면 그 순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에러조차 발생하지 않는다면 조용히 생기는 엄청나게 심각한 버그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어떤 꿈을 꿀까요? 아, 내가 이렇게 v라는 이름을 정했을 때 그 누구도 저거를 바꾸지 못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꿈을 꾸지 않을까요? 해봅시다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바스크립트의 비교적 최신 버전에 추가된 기능이 const입니다 constant 약자예요 자, c는 1이라고 우리가 1이라고 하는 저 값에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자, 그런데 그 상태에서 1억 줄이 이 중간에 끼어 있고 누군가가 저 c라고 하는 값을 자기도 모르게 부주의하게 이렇게 2로 바꿨다 그러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저는 node.js를 실습 환경으로 할 것이지만 여기 있는 코드 그대로 카피해서 웹브라우저의 콘솔 창에서 실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html 파일의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어서 실습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node.const.var.js 라고 했을 때 엔터를 치면 이렇게 typeError가 발생합니다 assignmentToConstantVariabl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상수 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항상 상자거든요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이것은 상수변수라고 하네요 그렇죠?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그래서 변수와 다른 점은 변수는 계속 그 변수의 이름이 가리키는 값이 다른 걸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변수는 한번 어떤 값을 가리키게 되면 그 이후로는 그 상수변수가 가리키는 값이 값을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고 그것을 시도했을 때 에러가 발생시켜서 프로그램이 딱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부주의하게 값을 바꾸는 시도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런 시도를 했을 때 그 시도를 한 그 프로그래머가 즉시 자기가 어떤 문제가 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소프트웨어가 작을 때는 이러한 테크닉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귀찮기만 한 거죠 공부도 해야 되고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거대하고 복잡해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일지를 여러분들이 공감하신다면 콘스트라는 것이 아주 신박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VAR과 비슷한 듯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콘스트라고 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살펴봤고요 이 콘스트는 VAR과 동작 방법이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시고 사용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수업은 Immutability라고 하는 특성에 맞춰서 const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드리는 수업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수의 이름을 고정시키는 불변하게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